네 여기는 신림 5동에 있는 패션문화의 거리 롯데백화점 사이에 위치한 3룸입니다 연식 좀 오래된 3룸이고요 가격은 3,900원입니다 관리비 2만원 여기서 여기까지가 4m 50 여기서 이렇게가 2m 40이에요 2m 40 여기가 미다지몬 하나 있고 제일 큰 방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큰 방 같은데 여기는 작은 방 연식은 오래됐지만 장판이랑 벽지랑 다 새로 하고 있습니다 2m 70하고 2m 80 2m 70 2m 80이고 실크소 하나 더 조심해 아 네네 여기가 아아 안방이 될 것 같아요 이런데는 친구들 한 여러 명이서 3m 90 3m 90, 3m 70입니다 이런 곳은 친구들 가족 단위로 살아도 되지만 같이 살 친구 한 4명 정도 같이 살 친구 한 4명 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는 화분 한 2개 정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군요 3,900원 이니까 월세 90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여기 방이 지금 3개니까 큰 방이 2명 살고 한 4명 산다고 하면 한 사람당 30만원도 안되죠 관리비는 2만원 청소비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욕조도 있네요 욕조가 있는 화장실 그리고 여기 조그만한 조그만한 창고 정도 베란다 그리고 싱크대 1층 막 쓰르미였습니다 여기까지 재생목록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